11대2로 떠냈어요 네 맞습니다 또는 강한 탑스피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자 남가은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지구전이 좋은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아야 남가은 점도를 잘 알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남가은 자 남가은 선수도 어떻게든 또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밀리고 있기 때문에 패했던 거죠 그렇죠 아 이거는 아 그 어 그 점을 비교해보면 철저하게 플레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남가은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짓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석점 차가 됐어요 바로 훈격으로 갑니다 부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선수 첫 게임 8대5 송마음 선수가 점수를 좁혔고요 그리고 더 좁혀갑니다 한 점 면이 조금 더 넓게 열어서 몸을 한 점차 7대8 송마음 나갑니다 딱 붙어서 떨어질 25였어요 네 남가은 백 남가은 송마음 흘러나 나이너를 통점을 만든 송마음 송마음 받았고요 어 들어갑니다 어 다시 넘겨봤는데 이 질 수 있어요 네 게임 포인트에 몰려있는 송마음입니다 아 남가은 백 여롭게 자 결국은 아 내 팀 맞고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 아 아 남가은 선수의 백 탑 스피니 좀 아쉬웠어요 그렇죠 아 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남가은이 버텨고요 남가은 공격 나가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잘못 나가게 송마음 득점 코스가 좀 더 정교하게 이뤄져야 본인이 원하는 아베 육 두 포인트 차 긴 서브 왕급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아 네 스피를 줄인다거나 또 강하게 한다거나 그런 아 네 모덱 후 남가은 억점 뒤져 있고요 송마음은 두 번째 게임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야 아 아 네 그러나 끝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강하게 아 많은 분들이 어 응원을 해 금촌에 있지만 탁구는 금촌에서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트에 거의 스피니 걸려있는 공을 많이 구사하고 있는데 하면서 또 정립된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음 야 또 자 이번에도 네트 걸리고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더욱더 어 승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가 답답해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서브 성공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들어가면 강하게 오거든요 네네 끝까지 다시 1위를 하게 되면 뭐 이런 말은 정맘 선수의 서브 네 렛 9 대 2 입니다 아 끈질기게 버텨 드렸습니다 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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